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현대강변 경매 물건은 2호선 9,2억 970m로 잠실대교 교차로 인근 광양중고등학교 연접단지 위치하는 한강조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광진구 자양동 현대강변 아파트는 101동 11층으로 대지권 11평형에 전염면적 25평형, 분염면적은 28평형입니다. 감량가는 지난 2014년 12월 기준으로 11억 7천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량가 대비 80% 가격인 9억 3,600만원 최저가로 오는 2014년 10월 28일에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본용부 최저가의 10%인 9,360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강변 아파트 28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면 일반평가는 10억원, 하위평가는 9억 4천만원, 상위평가는 10억 8,500만원입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2%에서 53%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문권 현행을 살펴면 현대건설이 시공하여 1991년 12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2계동에 208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0.6대이며 경매문권은 최고층 13층 중 11층 28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1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 7월 16일에 설정된 흥국생명보험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2억 7,400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15억 6,40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은 권명세상 조사된 임대책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링닌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광진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광진구, 자양동, 현대, 강변아파트 28평형은 최근 매매액을 살펴며 지난 2014년 6월에 10층이 10억, 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현대 강변아파트 28평형의 매물호가는 101동 남양 9층이 13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광진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면 서울 광진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5%, 매각률 52%에 경쟁률은 7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들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제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은 매각 묶은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청구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납치반의 개인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현대 강변아파트 28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납치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